어디 한번 해볼까? 자네 괜찮은가? 네, 전 괜찮아요. 지부장님이야말로 괜찮으세요? 난 괜찮네. 그보다도 큰일이야. 이, 이게 대체 어떻게 된 거죠? 대체 이 사람들은 누구고요? 반유니온 테러단체의 일원인 것 같군. 게다가 놈들이 인위적으로 차원정을 소환하기까지 했어. 설마 램스키퍼의 시험비행대를 노리다니. 현재 이 전함 램스키퍼에는 무기나 탄약이 적재되어 있지 않네. 차원종이나 테러 조직의 습격에 대처할 방법이 없어. 자네가 직접 적들을 처치해줘야겠네. 부탁해. 알겠어요. 제가 나가볼게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